식빵 좋아 우유도 좋아 계란도 좋아 맛있는 단백질 칼슘 근데요 자꾸 먹으면 가스가세요 어떻게? 여럿게 그럴 땐 공기청정기 자 또! 네가 거기서 왜 나와? 미안해요 장난을 치려던 건데 나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 옆집에서도 다 들렸겠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야 안 돼? 안 돼? 안 돼?